My goal, to learn new words, to read stories and answer questions, to learn to work hard, to learn to give to God, to learn to share with others, to learn to hope for the best. Read story, 이야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아래는 to work hard,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해서 work hard, 열심히 일하는 것을 배우기, 또 이것도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한 덩어리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배우기, 고마우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share with adults,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알기, 혼자만 주머니에 채워는 안 되겠죠. 나누어 먹고 나누어 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최선을 다하는 것, the best, learn to hope for the best, 최선을 다할 희망을 갖는 것,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것을 배우기, 오늘 이 일 하면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걸 원하는 마음을 배우기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학습 목표가 있으니까 잘 배우도록 하세요. He gives us a song in our hearts, if I obey and pray, I feel God's strength. I feel so happy with a song in my heart. I am glad God made it that way. I am glad to have a song in my heart. 이것도 보면은 이거입니다. 이렇게 엔드가 있으니까, 이 엔드가 있으니까, 글래드와 해피예요. 글래드하고 해피한, 느끼는 것, 그렇지? 글래드와 해피를 느끼기, 이렇게 됩니다.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 Do you feel very happy? 이렇게 해냅니다. 이거 보면은 very happy, 대단히 행복함을 느끼십니까? 자, 이건 외워두세요. Do you feel? 하면은 느끼십니까? 너는 느끼십니까? Do you feel? 아래에, do you have? 가지고 있습니까? Do you feel? Do you have? 뭘 가지고 있습니까? Much strength 하니까 강한 힘,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힘이 넘칩니까? God's word is true. 그래서 God's word, 여기에 있는 이것은 뭐뭐?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It says, 자, 그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The Lord is my strength. 그래서, the Lord,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my strength, 나의 힘입니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 it는 뭐냐면, God's word예요. It says, the word is my song.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The Lord,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십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He gives us strength. 그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 he는 the words,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make us feel happy. Us feel happy. 요거를 보면은, 요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가 행복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줍니다. He, 그는 우리에게 a song in our heart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다가 우리에게 노래를 주십니다. 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운 노래를 찬송을 주십니다. 어디에다가? in our hearts. 우리의 마음 속에 언제나 노래를 부르고 싶어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보면은요. 여기 전까지 넘어가면 안 돼. 신표니까 항상 해석을 앞에서 먼저. 나는 obey and pray. 그래서 나는 순종하고 기도한다면. 이 푸는 면이에요. 내가 순종하고 기도한다면. I feel God's strength. 나는 하나님의 strength. 힘을 느낍니다. I feel so happy. I feel so happy. 이렇게 되는데, 요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나는 그렇게 행복함을 느낍니다. 뭐 하면? with a song in my heart. 나의 마음 속에 찬양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그렇게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항상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행복하겠죠. 그 다음에 요 아래, 요렇게 한번 볼게요. I am glad. 나는 기쁩니다. 근데 왜 기쁘냐? 그럼 요것이 이제 기쁜 거예요. 까닭은 요거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기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 이투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걸 that way, 그런 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참 기쁩니다. 마음 속에 노래를 가지면 기쁘고 복차니까. 그런 것 다. 그 다음에 요 아래는 요렇게 한번 볼게요. 똑같아요 이것도. 나는 기쁩니다. 근데 왜 기쁠까요? I am glad. 기쁩니다. 투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my, 나의 heart, 마음 속에, a song, 찬양을 가지고 있는 것. 찬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투투는 하기 때문에로 애쓰하세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기쁩니다. 마음이 언제나 즐거운 노래가 흘러넘치니까 기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work and play. come baba, come, come. let us run with a song in our heart. let us have much fun. we will not go away. we will play or run in the park. we will run fast and slow. we will run up and down. we will play a long, long time. we will play all this glad and happy day. we will see cars, buses, and airplanes. then we will pray. thank you God for a very happy day. baba says baba. work and play. work, 일하고 play, 놀이기. 이거 보여요? 일과 놀이기. come, ora, baba야. come, come. 이리와, 이리와, 이렇게. let us run with a song in our heart. 이렇게 돼.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let us run with a song in our heart.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의 가슴 속에다 찬양하는 노래를 가지고 달립시다. 뛰는데, 슬프게 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찬양하는 노래를 가지고 뛰자. 그러니까 즐겁게 달리자.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let us have much fun. much fun은 많은 재미. 많은 재미를 즐겨봅시다. 이렇게 let us는 뭐 뭐 합시다야. 가져봅시다. 많은 재미를 가져봅시다. 즐겨봅시다. 이렇게. 자, 여기에 go away는 멀리 가다예요. 멀리 도망가다. 그래서 we will not go away. 그러니까 할 예정이다야. 우리는 멀리 가지 않을 예정이다. 멀리 가지 말고 언제나 집값 깎여서 노는 거예요. 다음에 여기도 보면 in the park. 그래서 park가 공원이, in은 안에, 공원 안에서 이 말이죠. 공원에서 play or run 이 말입니다.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야. or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놀거나 아니면 뛰는 것. 놀거나 아니면 달릴 것입니다. 공원에 가서 같이 놀이를 하든지 뛰어다니든지 할 것입니다. 할 것입니다. will 할 것입니다. we will run fast and slow. 이번에 and는 이 두 개를 연결하고 있죠. fast, 빠르고 느리다. 그래서 빠르고 느리게 우리는 뛸 예정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we will run up and down. 우리는 아래위로, 앞아래 그리고 위로 달릴 예정입니다. 우리는 long, long time이니까 길고 긴 시간 놀이를 할 것입니다. 오래오래도록 놀이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we will play all this glad and happy day 이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해서 이만큼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this glad and happy day 이것은 glad, 행복하고 그리고 행복한, 즐겁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all 하면 내내 이렇게 내내. 내내 이 즐겁고 행복한 날을 우리는 즐길 것입니다. play, 놀이를 하면서 즐길 것입니다. will play. we will see. 우리는 볼 것입니다. 뭘 봅니까? cars, buses and airplanes. car, 자동차, 버스 그리고 비행기들을 볼 예정입니다. then we will pray. 그리고 나서 우리는 will pray 기도를 할 예정입니다. thank you, guard. 하나님 감사합니다. for, 왜 어디냐면 요거는 뭐뭐 해주셔서예요. a very happy day. 대단히 행복한 날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okay, baba says, barba,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pay for work. oh, baba, i did all my work well at home. i earned some pay. i earned some money. i will give god his part first. i will save some of it. i will share some of it. i will work more and get more pay. i will work as hard as i can. i will do all the things i should and then more. this is the lord's way. then we will play and play. for my pay, i will play with you, baba. pay for work.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세요. 일을 했으면 대가를 지불하세요. oh, baba, 바바야, i did all my work well at home. 여기서 보면, all my work well at home. 모든 나의 일을 했습니다. 잘 했습니다. well은 잘하다요. 모든 나의 일을 잘 했습니다. 어디서? at home, 집에서. oh, 봐봐, 나는 집에서 모든 나의 일을 잘 했어. i earned some pay. 그래서 나는 some pay, 약간의 보상을 받았거든. 벌었어. 여기에, 여기에 보면 이 이디가 있으니까, 이건 과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었습니다. 이렇게, 나는 벌었다. 뭘 벌었느냐? some pay, 약간의 돈을, 보상을 받았다. 나는 earned some money, 약간의 돈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i will give god his part first. 자, 여기 보면, his part, 이거하고 first. 하나, 둘, 셋, 나누어대.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께, 이건 앞에 있는 건 예개로 해요. 하나님에게 his part, 그의 목, 하나님의 몫을 먼저 드릴 예정입니다. 내가 돈을 받았으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몫을 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이 돈을 쓰는 거 아니죠. 그, 그만큼 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사랑을 되풀어라, 그런 얘기거든요. 나는 하나님에게 먼저, first, his part, 하나님의 포션, 그 몫을 줄 예정입니다. I will save, 하면 나는 저축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some of it, 이렇게 되죠. 그 돈, 아까 it, 벌은 돈이에요, 이렇게. 그 돈 중에 some, 약간은, will save, 전략 예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I will share, some of it, 말이죠. 그래서, 그 돈 중에 또 약간은, will share, 나누어 쓸 겁니다. 나누어서, 혼자 다 쓰는 거 아니다. I will work more, 나는 좀 더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get more money, 그러면 더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and가 있으니까, 여기에 get more,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get more, pay, 이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일을,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돈을 벌 예정입니다. 이렇게, and는 이거와 이거를 연결합니다. 양쪽에 날개. I will work as hard as I can, 이 말이죠. 요것도 보면, 재미있습니다. 이건, 만큼, 그만큼, 이렇게 돼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 열심히 일할 예정입니다. 자, 요거 새로 나온 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만큼, 그만큼. I will do all the things I should. 자, 요게 보면, 요것이, I will do 하다, do 하다요. 나는 할 겁니다. all the things, 모든 일들을 할 겁니다. 자, 어떤 일인고 하니까, 요기, I should, should은 해야만 한다예요. 내가 해야만 한다인데, 요게 요렇게 와요. 내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들을 할 예정입니다. 내가 할 일은 꼭 해요. 남아기 미루지 말고. 그리고 나서, 더 일을 할 겁니다. 내가 할 일만 딱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더 일을 해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사랑도 받고, 즐거움도 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요거는 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할 일만 딱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좀 더 해주고,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으면, 하나님께 돈을 바쳐서, 사랑하는 데 쓰게 하고, 친구랑 나누어 쓰고, 그리고 전략하고, 요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방법은, 내가 다 챙기는 거죠. 자,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we will play and play,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놀고 또 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벌고, 또 많은 걸 하고, 행복하면, 놀 수도 있고, 또 놀 수도 있을 것입니다. for my pay, 여기까지, 요렇게 하면은, for my pay, my pay, 나의 그 돈, 버릴 용돈을, I will play with you, Baba, 이 말이죠, 그죠? for my pay, 그래서 나는 그 돈을 받았는데, I will play with you, Baba, 나는 너하고 놀 거야, 이렇게 되죠? 그러면 너하고 놀아주면, 바바랑 놀아주면, 엄마가 아마 용돈을 주시나 봐. 그래서, for my pay, 나의 용돈을 위하여, 나는, 바바야, 너하고 놀아줄 거야. 엄마가 한 시간만 놀아라, 그러면 얼마 줄게. 이래서 돈을 번 것 같아요. Shell At Top Science Using Money All things and money belong to God. He lets us use some of it to buy things. We should save some of the money we make. We should ask God to help when we buy things. We should always buy things for Jesus' sake. We should share with other boys and girls. Thank you for the money you help us earn. Thank you for the money to buy things. Thank you for money to use and to share. We thank you, God, for Jesus' sake. Using money. 그래서 돈을 쓴다인데 돈에 쓰다 라는 동사에 ing를 붙이면 것. 그래서 돈을 쓰는 것. 이렇게 돈 쓰는 것. 자, 여기에 all things and money. 여기까지가 한 통어래요. 엔드를 보았으니까, 이 money하고, 그 다음에 여기 all things하고, 이게 두 개의 양쪽 날개예요. 모든 물건들과 돈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모든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돈도 하나님께서 다 벌도록 해주시는 힘을 주시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돈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He lets us use some of it,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봐요. Let's 하면 허락해 주십니다. He lets,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용하도록, 우리가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Some of it, 이트는 돈이에요. 물건이고, 그래서 물건과 돈 중에 약간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뭐 하는데, 이거 to는 위하여. 그래서 물건을 사기 위하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건을 사기 위하여, 그 돈 중에 일부를 쓰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We should save some of the money we make. Should save은 해야만 한다, 이거. Save은 저축. 우리는 약간은 저축해야만 합니다. 무엇 중에서? 그들의 돈 중에. 자, 여기 보면, 어떤 것이냐면, 여기. 더 많이 we make, 이 부분이 한 동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번, 만들다도 되지만, 벌다. 우리가 번, 돈 중의 약간을 절약해야만 합니다. 저축해야만 합니다. We should ask God to help. 여기까지 하면, 여기에 이만큼 봐요. 그럼 이제, ask는 요청하다. 우리가 요청해야만 합니다. Should는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요청해야만 합니다. 뭘 요청하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도록, 도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요청해야만 합니다. 언제 도와주셔야 될까? 보니까 여기에 보면, 도록.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산다죠. 그리고 회인이 붙였으니까 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아무 물건이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장 필요한 걸 사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We should always buy things for Jesus' sake. 이건 위하입니다. 요거는 뭐뭐의. 그래서 예수님의 목표, 예수님을 위하여 물건을 사야만 합니다. Always는 언제나 물건을 사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다는 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돈을 잘 벌어서 잘 쓰도록 하라는 얘기죠. 다음, 여기. We should share. 우리는 나누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누구랑 나누었어야 되냐면, 이렇게. 그러면 이제, other boys and girls, 다른 소년들과 소녀들과 함께. 다른 소년들이나 소녀들과 함께 나누었어야만 할 것입니다. 항상 나누는 삶을 해야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Thank you, 고맙습니다. 이 4가, 4가, 뭐, 뭐, 때문에요? The money? You help us earn,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한 덩어리. 자, 돈은 돈인데, 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슨 돈? You help us earn, 우리가 벌도록 도와주신 돈. 하나님께서 우리가 벌도록 도와주신 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 아무리 우리가 벌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를 흐리게 해놓으면 벌기가 어렵겠죠. Thank you for the money to buy things, 이 말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하면은, 동사 뒤에 있으니까, 물건을 사는 것인데, 앞에 money, 돈을 꾸며요. 그래서 물건을 살, 해서 이거는 ㄹ로 합니다. 물건을 살, 돈을 주셔서, 꼭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아래에도 보면은, 이렇게 뒤에 걸 한번 빼놓고 봐요. 그러면 이제 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돈이냐? To use and to share. 두 가지예요. To use, 사용하고 또 나누었을 돈. 이렇게 돼요. 사용하고 나누었을 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God.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For Jesus' sake. 예수님의 아름다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Share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라. 나누어라. We must love other boys and girls. Boys and girls. And니까 소년들과 소녀들. 다른 소년들과 소녀들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Must 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다. 사랑해야만 합니다. 밑에 we must be 하면 되어야만 합니다. 이건 사랑해야만 합니다. 되어야만 합니다. Be는 되다니까 되어야만 합니다. 그 착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말인데 어디다가 그래야 되냐면은 이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소년들과 소녀들에게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밑에 to share with others. 결심할이 요만큼 한 덩어리.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법. 나누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배워야만 합니다. This is the laws of way. 그랬으니까. 이거는 의죠. 그래서 the laws of way 합쳐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난 몰라요. 그런 사람은 나누는 거 못한다는 사람이에요. 다음 여기서. Let them know we can.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우리는 사람들이 그들이 알도록. 그들이 알도록 알려줘야만 합니다. 시켜야만. 그들이 알도록 해줘야 됩니다. 뭘 알아야 돼요? We can.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만 됩니다. 또 we must let them. 이 말이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살펴주신다는 것을 알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덩어리인데. 그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걸 알도록. 여기 도록이 빠졌어요. 이 레시오면 여기 투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도록 해줘야 됩니다. God loves all boys and girls. 그래서 모든 소년들과 소녀들을 사랑하십니다. God's word. God's word.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돼요. We must let them know. 그치? Must let them know.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는 그들이 그것을 알도록 시켜줘야 합니다. 알려줘야만 합니다. 만들다예요. 레시. 우리는 그들이 그 사실을 알도록. 만들어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실이냐 하면은. 이 아래에 보면은 이거예요. God loves them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한다는 사실. 이것으로 해석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도록 허락해야만 합니다. We must tell them that. 똑같은 구조죠. 그래서 그들에게 요것도 보면은 요렇게 돼요. 요렇게 하면은 그들에게 어떤 사실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이 어떤 사실이냐면은 요 아래에요. 요거. 요거 뭐에는 요 전체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사실이 뭐냐면은 Jesus died to save them. Save는 구원하다요.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줘야만 하고 말해줘야만 합니다. 우리만 구원 받기가 섭하니까 나누어라. 그런 얘기겠죠. use money to make more. this story is from God's true word. one man wanted to hide his money. this did not please God. two other men worked hard. the two men used their money to make more. the two men earned two times as much as they had. God was pleased with the two men. we must not hide or waste money. we must not hide or waste things God gives us. we must be like the two men using money. we must use what God gives us to make more. we can give things to others. use money to make more. 이 말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요만큼 하면은 돈을 써라. 돈을 써라인데 이거 위하에요. 어떻게 써라. make more.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쓰세요. 돈을, 더 많은 돈을 벌는데 쓰는게 아니라 낭비하는데 써버리면 안되겠죠. 더 많은 것을 벌기 위하여 돈을 쓰세요. this story, 이 이야기는 is from God's true word.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one man wanted to hide his money 이렇게 이제 이야기 보면 이런게 있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one man 하니까 어떤 사람이 one man,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wanted, 원했습니다. 뭘 원했나? his money, 자기의 돈을 hide, 숨기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got, 기음 숨기는 것을 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돈을 숨기기를 원했습니다. this did not place card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은 요까지 합쳐서 즐겁게 하다, 즐겁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누었으면 될 건데 two other men worked hard 요기 보면은 two other men이잖아요. 이거 요까지 하면은 그래서 두 다른 사람들 man은 한 사람인데 두 사람이니까 이게 e로 바뀌었어요. man, 두 다른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the two men, 그 두 사람은 used their money, 그들의 돈을 썼습니다. more, could you make more?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벌기 위하여 그들의 돈을 썼습니다. the two men earned, 그 두 사람은 earned, 벌었습니다. two times 하면 두 배로 이거 배수예요. 두 배로 벌었습니다. they had,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돈만큼의 두 배로 벌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들이 벌고 있는 만큼 그마만큼의 두 배를 벌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God was placed with the two men. 그래서 이게 the two men이니까 두 사람이니까 두 사람이니까 a가 아니고 e예요.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그 두 사람과는 많이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we must not hide and waste money 이 말입니다. 이거 보면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숨기거나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을 어디다 딱 숨겨놓거나 또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돈만 그런 게 아니고 물건도 그래요. 우리는 물건을 숨기거나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물건일까요? 그 아래 보면 God gives us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돈 이렇게 하겠습니다. we must be using money 이 말입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는 돈을 써야만 합니다. like the two men 이때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라 처럼 그 두 사람처럼 돈을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we must be what we must use what 우리는 무엇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뭐냐면 God gives us입니다.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뭐하기 위하여? to make more 더 많이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때 그 덩어리는 여기까지 해서 한 덩어리에요. what God gives us 이거를 to make more 더 많이 하는데 요거 to는 위하여 위하여 we can give things to others 이렇게 되니까 요렇게 돼 우리는 물건들을 줄 수 있습니다.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give God His part God's word is true we must not hide or waste money we can use what we have to make more we will give God His part I will work more and get more pay I will work as hard as I can I will do all the things I should and then more this is the Lord's way then we will have more to give to God we must give God part of what He gives us we must give for Jesus' sake this is the Lord's way God give God His part 하나님에게 His part 자기의 몫을 드리세요 His part 는 자기의 몫 하나님에게 그의 몫을 드리세요 이 빨간 거 뒤에 명사가 이렇게 두 덩어리가 있으면 앞에 덩어리는 에게 뒤에 덩어리는 을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자기 몫을 드리세요 God's words is true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We must not hide or waste money 그렇죠 hide or waste 그렇죠 이제 숨기거나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돈을 우리는 can use what we have to make more 이 말입니다 what we have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 이렇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to make more 하니까 더 많이 벌기 위하여 더 많이 벌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what we have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what I have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많이 벌기 위하여 쓸 수가 있습니다 We will give God his part God와 his part 우리는 하나님께 그의 몫을 드릴 것입니다 I will work more and get more and get more pay 그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work more get more pay 이렇게 됩니다 그의 end의 날개는 더 많이 일해서 더 많은 pay 돈을 벌 수 윌이니까 we will walk will get 나는 더 많이 일하여 더 많은 돈을 벌 예정 이다 다음 여기 I will work as hard as I can 이 말은 자 여기에 뒤에 있는 거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I will do all the things I should and then more 자 여기 보세요 나는 모든 일을 할 예정입니다 I should 내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들을 할 예정입니다 and then 그리고 나서 더 할 겁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해주면 기분이 매우 좋고 행복하겠죠 다음 This is the lowest way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런 방법을 살아가는 데 유익한 거예요 We will have more to give to God 그 말입니다 자 요거 하면 요렇게 합시다 그럼 이제 We will 그렇게 되면 나누어 준 것 같은데 손해인 것 같은데 아니죠 그렇게 되면 We will have more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벌게 됩니다 To give to God 하나님에게 드릴 더 많은 것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목숨 정해져 있거든요 유리 많이 벌어서 많이 드리고 적게 벌어서 적게 드리는 거예요 나누어 쓰는 하나님 방법대로만 쓰면 많이 주겠다 우리는 We must give God 우리는 하나님에게 드려야만 합니다 part of what he gives us 이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까지 이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부분 일부분을 하나님에게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동업해서 한 거니까 그런 거예요 We must give for Jesus' sake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써야만 합니다 그것을 드려야만 합니다 This is the Lord's way The Lord's way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The Lord's way We want to take care of what God gives us We do not want to hide or waste God's things We want to make more from it We give God His part God's word is true We buy things and give money for Jesus' sake Then we will be God's helper We can share with other boys and girls We can share for Jesus' sake Then He can help more boys and girls This is the Lord's way The Lord's way 하나님의 방법 We want to take care of 자 여기 이렇게 하면 보호하다예요 Take care of 보존하다 보호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More What God gives u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을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We do not want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To hide or waste God's thing 하나님의 물건을 숨기거나 낭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We want to make more from it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버는 것 버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그 돈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벌 수 있도록 원합니다 우리는 We give 자 여기 보면 God가 하나 있죠 그러면 이제 보면은 동사 빨간 거 뒤에 God하고 His part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게 앞쪽은 하나님에게 그의 목 그의 목을 줍니다 드립니다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다음에 넘어가면 음 자 여기 봅시다 We buy things 요것도 보면 end가 있으니까 여기서 요렇게 하나하고 뒤쪽에 요렇게 하나 두 개 그래서 이제 엔드는 앤드는 야랑야랑 우리는 물건을 사고 돈을 줍니다 이렇게 For Jesus' sake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의 그 의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선데 하나님의 뜻은 평화롭게 쓰라는 거죠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물건도 사고 돈도 주는 거예요 Then 그러면 We will be God's helper 이렇게 된 God's helper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야 세상이 행복해지겠죠 하나님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될 예정입니다 We can share with other boys and girls 자 요렇게 하면 요것도 봐요 The boys and girls 다른 소년들과 소녀들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We can share for Jesus's sake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서로 나누어 쓸 수가 있습니다 Then 그러면 We can help more 우리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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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소년들과 소녀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This is the laws way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